좋으냐고 사실은 그게 아니라 너무 어색해서 웃은 건데 이렇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너무 빠르게는 돌리지 말아 주세요. 문제 19번 3차함수 fx 여기 보세요. 도함수 그래프가 또 또 또 도함수니까 당연히 몇 차 함수겠어요? 이차함수죠. 근데 minus 2에서 0이고요. 0에서 0이에요. 그럼 보세요. minus 2 왼쪽에서는 음수 minus 2와 0사에서는 양수 0보다 크면은 음수 원래 함수는 감소 증가 감소. 여기서 극소예요. 여기서 극대고요. 어디서요. minus 2에서 극소고요. 0에서 극대가 됩니다. 이런 걸 아까. 이런 내용까지도 알아두면 편리하실 겁니다. 도움이 될 겁니다. 있죠. 바로 나오잖아요. 문제에 포함돼서 나옵니다 이렇게. 자 f fx의 극대값이 사 극소값이 마이너스 팔이다. 왜 그래프에서 강조하냐면. 이걸 하면 시간이 단축되죠. 학생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minus 2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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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2에서 음수. 여기서는 0 0. 여긴 양수 음수 내려가 올라가 내려가. 이걸 한번 더 쓰느니 이 그래프에서 바로 해결하면 훨씬 더 편리하겠죠. 네 그래서 그래프를 볼 때 이런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극대값이 사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팔이에요 어디서 극소래요. 마이너스 이에서 극소입니다 이 값이 마이너스 팔 이고요 그다음에 f의 얼마 값이요 영이요 f의 영에서 극대값 얼마요 사요 유후 좋아요 자. 삼차 함수고요. 이 함수는요 자 보세요 f 프라임 x는 어디 어디서 마이너스 이와 영에서 따라서 x에 x 플러스 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개수는요 최고차 개수. 모릅니다 이게 안 써 있어요 학생들이 실수가 많은 부분 여기에요 이렇게 써 있으면 아무것도 안 써 있으니까. 이 f 프라임 x가 이거라고 단정 짓고 문제를 풀어요. 답이 안 나오죠.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a 또는 a가 마음에 안 드시면 b b가 마음에 안 드시면 c 해가지고 문자를 설정해 놓고 보세요 다만 다만 여기는 문자가 안 나왔죠 안 나왔으니까 이미의 실 그냥 이미의 실수라고 놓고 문자를 a라고 설정한 건데 이 문제의 식에 a라는 또는 b라는 문자가 나오면 동일한 문자는 쓰시면 안 돼요 왜요. 혼동이 일어나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문자로 여기서 문제에서 제시한 문자 이외의 문자를 써서 표현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해결합니다. 자 이 경우에. 이렇게 주어졌으면. 이거 전개해 볼까요. 에이 엑스의 제곱 더하기 이 에이 엑스에요. 그렇다면 적분해 봅니다 에프 엑스는. 에프 엑스는 적분하면. 삼 분의 일. 에이 엑스의 세제곱 더하기 적분하면요 에이 엑스의 제곱 그다음에 적분 상수 c. 모르는 값이 a와 c 두 갠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무엇이라 했냐면 여기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이쁘게 마이너스 이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팔 영을 대입하면 사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그렇죠 이게 적분 상수 c가 사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떤 힌트도 있었습니까 마이너스 이를 대입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대입해보세요 마이너스 삼 분의 팔 에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대입하는 순간 사 에이. 그렇죠 마이너스 이 조급이니까 플러스 사 이 값이 얼마래요 마이너스 팔 이래요. 자 그러면 사 에이에서 삼 분의 팔을 빼면 사 에이는 삼 분의 십 이 에이니까 삼 분의. 사 에이. 플러스 사 이 값이 마이너스 팔 따라서 삼 분의 사 에이가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마이너스 십 이가 나와야 돼요. 따라서 a 값은 얼마다 그렇죠 마이너스 구가 됩니다. a가 마이너스 구죠 따라서 fx는. a에다 마이너스 구를 대입하세요 마이너스 삼 x의 세 제곱 마이너스 구 대입하세요 마이너스 구 x의 제곱 더하기 사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f의 일 값은 마이너스 삼 마이너스 구. 사 마이너스 십 이 사니까 마이너스 팔 이 값이 우리가 원하는 값이죠. 이해하셨습니까 네네네. 다 요 문제를 풀기는 다. 어렵진 않은데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래프 상에서 극대 극소가 어딘지도 파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최고 차항 계수에 대한 말이 아무런 말이 없더라도 우리는 최고 차항 계수를 확실하게 모르니까 문자를 놓고 설정해서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 문제 이십일 번. 조금 복잡해. 보이는 복잡해 보이는 문제에 복잡해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복잡해.